분석작업 다시 1번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과를 BE 셀 데이터 영역 첫 번째 위치 BE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Assist 데이터 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판매 현황이란 데이터를 가져다가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안쪽에 카메라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품사, 그 다음에 출시, 연도, 가격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필터와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BE 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레이아웃을 보셔서 해당 필드에다가 위치하시면 되는데요. 제품사를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다가, 출시년도를 선택하셔서 열 레이블에, 가격은 값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안쪽에 제품사, 그 다음에 출시년도가 표시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게 되면 테두리 선 표시되지 않으면서 필드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테두리 선이 같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테두리 선이 없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제품사를 기준으로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사를 마우스로 필드명을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표시 형식을 천원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동그라미 3개를 생략하고 천원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C4부터 F9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의 형식에다가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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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이라고 넣으시고 신표를 넣어야만 뒤쪽에 동그라미 3개를 생략할 수 있고요. 붙여서 천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천원을 큰 따옴표 문 꺼서 입력하시고 확인. 화면과 같이 천원과 그 다음 천 단위 구문기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기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입니다. 매크로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자동 필터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제품 모델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모델명이 입력된 A열 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 데이터 정렬 하셨다면 다시 데이터에 필터 한번 클릭하셔서요. 문제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판매 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 필드가 있는 H3의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숫자 필터의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거나 같다 5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작거나 같다라고 부등어를 선택하시고요. 1000만원 이하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500만원부터 1000만원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다 추출하셨다면 우리는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한번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양식 컨트롤 첫 번째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는 G1부터 H1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바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오신다면 자동 필터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에 오셔서 자동 필터 실행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 매크로 작업까지 하셨고요. 다음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차트의 서식을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판매 금액이 붉은색 계열입니다. 붉은색 계열의 판매 금액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갑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세로 막대형에 문건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 막대형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보조축 선택하고 닫기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품 모델명, 모델별,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에 대해서요.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스타일을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보통 효과의 강조 3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면 각각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효과가 밑에서 두 번째 해당이 되고요. 마우스 갖다 놓을 때 연두빛 나는 데이터, 서식, 보통 효과의 강조 3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축의 표시 단위,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요. 표시 단위를 만을 선택하시고요. 단위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체크된 상태에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차트 영역의 안쪽 가운데 그림자를 지정하시요.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그림자에 가셔서요. 미리 설정해 안쪽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안쪽에 가서 가운데,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섯 번째, 가격 데이터 계열의 가장 큰 값의 가격, 꺾은 선형을 얘기하는 거죠. 꺾은 선형 첫 번째 선택하시면 가장 높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값의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위치가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선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에 표시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제의 다섯 문항은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하나하나 처리하시고, 제시된 그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폼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 제품 검색을 버튼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제품 검색 폼이라고 입력하고요. 점 쇼 보여주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폼이 초기화되기 위해서 왼쪽에 프로젝트에 가셔서 폼의 제품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요. 코드 보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죠. 개체는 유저 폼 선택하시고요. 프로시저에 오셔서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입니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 초기화 작업으로요. 제품 모델명, 컨트롤의 이름은 CMB 제품 모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여기에 연결할 데이터 로우소스는 B5부터 B18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보다는 세 번째가 더 간단하니까 세 번째 내용을 작성하신다면 개체 오셔서 종료 버튼 선택하시고요.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폼을 종료한다, 언노듬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후 메시지 상자를 위쪽에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메시지 박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어떤 내용을 표시할 거냐 지금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 함수 now 함수 가로 열고 닫고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버튼에 대한 선택은 없으니까 신표 그 다음 현재 표시되어 있는 메시지 상자 위쪽에 제품 검색을 마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쪽에 문구를 타이틀을 제품 검색을 마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로 닫습니다. 우선 1번과 3번이 잘 되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요. 엑셀 창으로 이동해서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제품 검색, 그 다음 제품 모델명 컨트롤 선택하면 데이터가 B5부터 B18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나 종료 버튼 클릭하면 메시지가 나오면서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제품 모델명이 있죠. 모델명에서 하나 선택하고 나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요. 이 모델명에 해당한 제품사 출시년도가 쭉 폼에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겁니다.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요.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에다가 리스트 인덱스가 몇 번째 있습니다. 라는 값이 반환이 될 거고요. 그 값에다가 이제 해당 행의 값을 도해 주시면 되는데 리스트 인덱스의 속성은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0을 값이 반환이 됐고 저희는 다섯 번째 행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에다가 플러스 5를 해야만 다섯 번째 행으로 이동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걸 선택하면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더하기 5를 하면 여섯 번째로 가겠죠. 그 다음 제품사는 C열이 있으니까 3 출시년 또는 F열이 있으니까 A가 6 그 다음 화소는 네 번째 있으니까 4에서요. 열의 번호를 A가 1 B가 2 C가 3 해서 각각 해당된 열의 값을 넣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검색을 더블 클릭 한번 하시고요. 개체는 검색 프로시저는 클릭입니다. 행의 값을 기억할 변수 아이로는 CMB 제품 모델 점 리스트 인덱스에서 값을 선택하고 다섯 번째 행에 갈 수 있도록 더하기 5를 합니다. txt 제품사는 sales 아이로 건마 제품사가 C열이 있습니다. 3이고요.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화소는 화소가 네 번째 D열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감도는 2열에 있으니까 다섯 번째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출신연도는 F열이니까 여섯 번째 있습니다. 가격은 가격은 G열에 있으니까 가격은 G열에 있으니까 일곱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는 H열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열의 위치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제품 모델명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찾아서 포맷 표시하면 된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도 사용했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작업하셨고요. 가격에 대해서 포맷 함수를 이용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천 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txt 가격 뒤에다 갖다 놓으시고 포맷이라고 입력합니다. 포맷 가로 여시고요. 끝에 가셔서 쉼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기 위해서 샵 콤마 샵 샵 영 그 다음에 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를 닫고 가로 닫습니다. 작성하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창으로 돌아가셔서요. 제품 검색 클릭하시고 첫 번째 거를 선택해 보시고 검색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제품 모델명에 해당한 제품사 출신 연도 그 다음에 화소 가격 ISO 감도 그 다음에 재고 다시 뭐 끝에 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미 것을 선택하시고 검색 누르시면 선택한 제품 모델명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시자원 문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옵점이니까요. 여러분이 작업하시기 쉬운 것부터 작업하시고 어려운 문제는 또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과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